이 영상은 앞서 아토모스 닌자V 파트1에 이은 영상입니다. 대부분의 필요한 영상은 앞에 파트1을 참고해주시면 들듯하고요. 이번 파트2는 실질적인 아토모스 닌자V의 메뉴와 기능 등의 작동사항과 함께 간략한 제 의견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굳이 특별히 시청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토모스 닌자V의 기능들이 궁금하시다면 자장가 대용으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메뉴얼을 보세요 하고 끝내고 싶습니다만 이놈의 메뉴얼은 너무 간단하고 성의가 부족합니다. 사실 메뉴 자체는 간단한데 뭔가 촘촘하고 길어서 엄청 복잡해 보이고요. 굳이 불필요한 정보를 너무 많이 보여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UI를 개선해서 상세하게 보기와 간단히 보기를 구현해주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최근 펌업을 통해 소스라는 탭이 생겼으며 HDMI, DSI, 아토모스 X퀘스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메뉴는 별도의 악세사리를 장착해야 활성화되는 사항인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는 HDMI입니다. 그 옆에 인풋이 보이는데 HDMI를 통해 연결되는 기기의 정보를 표현해줍니다. 대부분은 연결된 기기들의 정보가 그대로 주어지는 사항입니다. 아웃풋은 HDMI를 통해서 외부 디스플레이로 영상 송출도 가능하고요. 단순히 카메라의 화면을 송출해주는 기능으로 아토모스 닌자의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레코드는 화질에 따라 프로세스 라우, 프로세스 HQ, LT, DNX HD 코덱 등의 선택이 가능한 사항이며 금액 펌업으로 H119 포맷도 LQXQ, HQMQ 등의 다양한 용량의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타임랩스는 영상의 캡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기본 세팅은 20분 동안 10초마다 1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세팅 후에는 우측에 보이는 Enable, Disable을 통해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고요. 해당 기능이 활성화되면 녹화 버튼 주변이 시계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폰은 10분 초 프레임 단위로, 에브린은 10분 초, 그리고 캡처는 초와 프레임 단위로 설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뭐 크게 사용할 일이 있을까 싶네요. 타임 코드는 세 가지 표현 방식이 존재합니다. HDMI는 0부터 녹화할 때마다 흘러가는 시간을 표현해주며 타임 오브 데이는 설정된 시간대로 그대로 흘러가며 녹화가 됩니다. 현재 시간이죠. 레코드러는 설정된 시간부터 누적되며 시간이 표현되고요. 오토 리셋은 설정된 시간으로 녹화를 할 때마다 리셋이 됩니다. 편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파일은 말 그대로 파일명의 설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일단 폴더를 비우지 않는 한 누적 카운팅은 기본으로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파일명을 아예 새로 만들다던지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디오 채널은 인풋되는 HDMI 기기 외에도 별도의 외장 마이크 장착 시 채널이 추가가 됩니다. 헤드폰의 음량 조절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마이크 라인은 마이크와 핫에셋의 개인 등의 조절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미디어는 현재 장착된 저장 매체 용량과 포맷 등의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데이트는 현재의 날짜와 시간의 설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파워는 배터리의 잔량과 전에는 오프 및 쿨링 모드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쿨링 모드 같은 경우에는 오토 라오 미디움의 설정과 함께 오토는 기본적인 펜 작동으로 발열에 따라 조절되며 녹화가 꺼지는 일이 없이 펜을 알아서 굴려줍니다. 라오는 펜이 약 20% 정도 더 조용해지지만 녹화 시간이 제한되고요. 미디움은 그 중간으로 10% 정도 조용해지며 녹화 시간은 조금 더 지속되는 사항입니다. 딤 디스플레이는 발열을 낮추기 위해 촬영 중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기능이고요. 액티베이션은 유료로 결제되며 활성화되는 기능들의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아트머스 X 탭은 베이스 모듈, 탑 모듈 등의 장착 여부가 나오며 인폼은 폼웨어 버전과 기기 아이디, 공장 초기화 등의 여러가지 설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상단의 메뉴들 중에서 네이티브를 제외한 다른 사항들을 누르면 방금 전 설명한 메뉴들의 열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좌하단에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주 메뉴들이 있고요. REC 아이콘은 녹화 중지 기능이며 그 옆에 플레이는 재생 및 정지입니다. 이게 좀 불편한게 플레이 아이콘 선택시 블랙아웃이 되었다가 재생 모드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게 되고요. 다시 REC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이 잠시 블랙아웃 되었다가 다시 녹화 모드로 돌아오는데 과연 이게 최선인가 싶습니다. 모니터 아이콘은 모니터링 도구를 켜거나 끄게 하는 토글 아이콘이며 그 옆에 에디터 아이콘은 편집 도구를 숨기거나 켜는 토글 스위치입니다. 일단 에디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촬영 중이나 재생 시 활성화되는 사항들이고요. 편집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한 간단한 조치들이 가능한 툴들이 있습니다. 인과 아웃은 현재 위치에서 시작과 끝을 정하여 해당 영상 구간만 재생이 가능하게 하는 사항이며 좋아요와 싫어요는 영상 타임라인의 녹색과 적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외 노출과다, 컬러, 주변의 잡음 있음, 클로즈업샷, 와이드샷, 잘라내기 등 사전의 태그로 명기하여 후보정실 시간을 단축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물론 저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촬영하지도 않고요. 사실 굳이 사용하는 기능이라면 모니터링 기능을 그나마 가끔 사용하게 됩니다. 모니터링 기능 역시 촬영 및 재생 시 활성화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돋보기와 화상이 확대가 가능한 1대1 비율과 1대2 확대 기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루마 웨이브폼은 사진의 히스토그램이라고 보시면 무방하고요. 화면 내 밝기를 0에서 100의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메뉴의 설정을 통해 그래프의 위치와 투명도, 밝기 등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RGB 퍼레이드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채널별 파형으로 전체적으로 화면에 끼어 있는 색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을이라면 붉은색 파형이 더 강하게 나올 테고 산이라면 녹색의 파형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벡터스코프는 색상과 채도의 정보를 보여주는 형태로 11시 방향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레드, 마젠타, 블루, 시안, 그린, 옐로우이며 중앙에서 바깥으로 채도의 강도를 나타내주는 사항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영상의 톤과 색채를 최대한 유사하게 가져가기 위한 기본적인 모니터링 도구들이고요. 또 여기서부터는 자주 간간히 사용하는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포커스 피킹입니다. 초점에 맞는 영역을 선택한 색으로 강조해주는 것이 가능하며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컬러 피킹은 메뉴에서 보이는 화상을 컬러, 흑백, 초점 영역으로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설정이 있으며 컬러 피킹의 색상과 보여지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브라 패턴 역시 설정한 노출치의 ±5%의 노출값을 패턴으로 표현해주는 사항이고요. 메뉴에서 트래시오를 50에서 105%까지 설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75%에서 80% 전후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팅인데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 옆에 펄스 컬러는 화면의 밝기를 그루핑하여 색상으로 표현해줍니다. 좀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는데 등고선 분석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가 초점과 노출을 보조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프레이밍과 부가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프레임 가이드이며 메뉴의 프레임 가이드에서 다양한 포맷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된 프레이밍이 가이드라인과 밝은 화면으로 보여서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고요. 그 옆에는 구도를 확인하기 위한 분할선의 표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바로 옆에는 가이드를 위한 안전 영역으로 앞서 프레임 가이드와 연동하여 여유로운 프레이밍을 보여줍니다. 양옆 화살표 형태는 아나모픽 디스퀴즈 아이콘으로 21대 9나 16대 9처럼 가로로 길게 촬영된 영상에 맞춰서 프레이밍을 조절해줍니다. 16대 9 와이드 등의 촬영본을 보려면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 옆에 화상을 단일의 모노톤으로 바꿔주는 아이콘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프레임 그랩은 화상을 FHD급으로 캡처해줍니다. 캡처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며 아이콘이 변경되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이 어니언 스킨으로 앞서 캡처한 이미지를 겹쳐 보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바로 앞서 선택한 이미지가 활성화되며 해당 이미지의 투명도와 위치를 설정할 수 있고요. 메뉴의 어니언 스킨 탭에 가면 캡처한 사진의 직접 선택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모션 캡처 영상을 사용한다던지 영상을 끊어서 촬영할 때 기존에 있던 위치를 보다 손쉽게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맨 우측에 메뉴 아이콘이 있는데 대부분은 모니터링 기능과 함께 연계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그에 해당되지 않는 메뉴가 몇 개 있어서 따로 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일단 모니터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은 외장 레코딩 시 네이티브와 럿 항목만 활성화되며 네이티브로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될 듯 합니다. 럿을 선택한 경우에는 럿스 탭을 통해서 다양한 설정의 활용이 가능한 사항으로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탈리 탭은 아토머스 커넥트 악세사례가 있을 때 탈리 표시 등의 활성화, 비활성화 등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옆에 디스플레이 오프 토글로 우측의 전원 버튼을 살짝 눌렀을 때 락만 걸 것인지 락과 디스플레이 오프를 함께 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플립 스크린은 말 그대로 화면을 180도 돌려줍니다. 아 그리고 러츠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제는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룩업 테이블의 약자로 쉽게 말해 색상 프리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소니의 PP나 크리에이티브 룩, 캐논의 픽처 스타일 같은 느낌으로 라이트룸의 프리셋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을 뜻합니다. 8가지 러스를 넣고 적용시킨 사항을 모니터링 또는 녹화 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듀링 레코드 기능을 활성화하면 러시 적용된 상태로 외장 레코더에 녹화가 됩니다. 듀링 아웃풋은 닌자에서 외부 모니터로 아웃풋할 때 러시 적용되어 보여지는 사항이고요. 즉 러시 적용된 영상을 더 큰 모니터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컴퓨어 버튼을 통해서 네이티브 촬영번과 러셋 적용번의 비교도 바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러셋 적용은 확장명이 큐브인 파일을 미디어에 복사한 후에 러 탭에서 빈 슬롯을 선택한 후 맨 앞에 폴더 모양을 누른 다음 파일을 찾아서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는 닌자 V 액정의 백라이트와 감마 게인 등의 조절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로써 상세하지는 않아도 계략적인 설명은 다 마친듯 하네요. 아터머스 닌자는 사실 나무랄 데 없는 외장 레코딩 기기입니다.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한데다 여타 유사한 기기들에 비해 확장성과 성능 등은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만 처음 본체만 사면 활용도가 좀 떨어지며 배터리, 저장 매체를 각각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사항으로 본체와 비슷한 규모의 악세사리 지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닌자 V 플러스의 등장으로 현재 닌자 V의 중고가가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제가 구매했을 때 대비 절반 정도로 내려온 터라 최근 폼업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만들어 본 영상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4K까지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없으며 꼭 영상용이 아니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한 번쯤 고려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즐거운 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